또 죽었어 여기서 흐름 끊기면 안 돼 뭐야 석궁인거 같은데? 어 뒤에도 있다 저건 쟤네들끼리 사오는건가? 아니야 나 쏘는거야 석궁확인 아 위에 확인 못살려? 나 오른쪽 각에도 뭐가 때려 저 오른쪽 각도는 벡터야 어떡해 양먹어 양먹어 또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기절시켰어 일로와 으아아아아ㅏㅇ 수리 duck 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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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깜짝이야 사라지지 뭐지 저거 나의 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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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벡터다 이 새끼야 어엌 어엌 sentido ok ok 부러워요 돈 lic 이거 작전이야 분명히 배고파서 먼저 죽어놓고 솔직히 위에 있는거 알면서 저에게 죽을리가 없어 또 밥총이 또 도져가지고 밥먹으려고 죽은거야 뻔할 뻔짜야 안봐도 뻔할 뻔짜 어? 우와 뭐야 됐어 마무리 보입시다 개꿀 파밍이긴 한데 하하 개머리판 나이스 개꿀 파밍 삼뚝이 내가 텄 삼뚝 새거 나이스 SR 뭐 없냐 어? 일단 이렇게 깔끔 자기장 도와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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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봤겠다 이제 무리하면 안 돼 여기서 도와줘 인젓 도와줘 공곳에 가 슬픈 가 슬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저 위에 앉으면 내가 닦이겠다. 아 저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아... 큰일났다. 한쪽 들어야 되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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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